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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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봐주자 근데 보고 먹을 수 있는 거 맞나요 여러분? 맛있어 보이긴 하는데 아까 여기서 누가 감사합니다 열심히 잡아 아아아아 이거 뭐 나왔어? 너 총 못 먹었을 것 같아 딱 보니까 딱 뚝배기만 했어 헉 이 술탈은 누구껏? 두 개 까고 튀는 것 같은데 헉 피구공 목참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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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헤헤 헤헤헤 콜렉션 애들 더 찾으러 왔으면 좋겠다 집에는 사이코가 살고 있어 오토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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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참지 안 돼 감독 안 따라간다 아쉬운데 세우게 잡으러 가자 오토바이 못 참지 오토바이도 모으자 안녕 안녕 어우 죽을 뻔 진짜 변태 같다 그치 어 뻥이 뻥이 뻥이다 뻥이 불기 너무 무서운데 그래도 가 일단 가 뻥이도 모아 뭐 됐지 Sylvie 빨리빨리 시돌 뜨겁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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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빨간 차는 없는데? 아 밖에 두개 나갔네 집에 사람 들어가 있는거 아니겠지? 아 밖에 두개나 깠네 아 어 쟤가 나 모으는거 보겠다 조금 더 뒤로 딱 됐다 양념술이 들은거 같애 아무도 안들어있는거야? 사는 중이다 모르처럼 2차는 이제 제껍니다 하하 양육도 모아 쟤 진짜 어이없겠다 하하 하하 눈 뜬채로 양육이 뱉김 하하 어때 멋있지? 아까 빨간 차도 끌고 왔어야 되는데 일대일대일이네 마지막에 양용이 주인 죽이고 끝내자 라스트 한명이 양용이 주인이거든 양용이 뺏겼으니깐 그 양용이로 이용해서 죽여보자 간다 간다 양용이 도둑 나가신다 차로 밀고싶어 너 어떻게 도망갈건데 이거 밀려 아 뺏겼어 무섭지 그러게 양용이 왜 버렸어 너 엄폐도 없이 어떻게 할건데 하하 둥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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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오지영 아 털거 같애 근데 이래서 맞지 않도두도 내가 얘기긴 해 들려? 듣고있냐? 이거 나 피구공이야 넌 무조건 주 뒤져 넌 지금 죽은 목숨이야 넌 양용이를 버리는 순간부터 이 양용이 때문에 죽음을 맞이할 것이야 좀 할 줄 아는검이야 마지막에 고수가 한 번만 살아있었구만 아우쭈! 놀랬냐? 아프죠? 어, 깜짝이야! 너 타는 줄 알았어! 어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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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노핑 되지롱! 나는 피 먹을 수 있지롱! 응, 안 통하지! 안 통하지! 나 심의전의 고수거든! 이건 몰랐지! 어떡할 건데? 나 이제 점 갈 거야! 어떡할 건데? 응, 말라죽죠? 아무것도 못하죠? 한동차도! 아까 얘가 춤춤 이거 아냐? 아니, 얘들 소금보다 인증사 찍어주는 게 개빡치지 잘 갈 거야 아니, 양념이, 양념이 뭐 가지러 오는 건 개웃기네 양념이 가져와서 반응 좀 볼까? 아니, 애초에 양념이는 생각이 없는데 얘는 별로 양념이 지킬 생각이? 이럴 수 있는 테스트 그니까 앨들 좀, 이런번 좀 말라 했어! 시간이 좀 일러서 그러는데 시키다니 시간이 아닌데?